김다연, 아버지를 위한 의미 있는 효도 선물로 3층 집 투어를 선보이다. 트로트계의 신성 김다연이 최근 팬들과 대중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화제의 중심은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구매한 3층짜리 대저택이다. 이 집은 그녀의 효심과 가족 사랑을 상징하며 트로트 스타로서의 성공을 기념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다연이 아버지에게 헌정한 이 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그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해보자. 김다연은 어릴 적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음악 경력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격과 가정에 대한 사랑에서도 드러난다. 김다연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고 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녀의 음악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김다연의 음악과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그녀의 음악 경력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녀를 지지해준 가장 큰 후원자였다. 김다연은 아버지의 희생과 지원 덕분에 오늘날에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집은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김다연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다. 효도 선물. 집의 의미. 김다연이 구매한 3층짜리 대저택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이 집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다. 집을 구매하면서 김다연은 다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쉬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 집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시작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김다연의 대저택은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은 자연과 가까운 조용한 환경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이 집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3층 대저택의 내부 구조. 김다연이 구입한 이 대저택의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각 층마다 아버지의 취향이 반영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1층은 넓은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1층 거실과 주방 거실은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외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편안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모여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주방은 최신식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으며 요리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고려하여 조성되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층 서재와 음악실 2층은 김다연의 아버지를 위한 서재와 휴식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서재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따뜻한 톤의 목재로 마감된 서재의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트로피, 상장들이 전시되어 있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2층에는 작은 음악실도 있어 아버지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김다연은 아버지가 음악을 사랑하는 점을 고려해 피아노와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딸이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3층 프라이빗 공간 3층은 가족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아버지를 위한 메인 침실과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침실은 최고급 가구로 꾸며져 있으며 전면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침실 옆에는 작은 발코니가 있어 아버지가 저녁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3층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 감상실도 마련되어 있다. 최신 영화 장비가 갖춰진 이 방은 가족이 조용히 영화를 감상하거나 특별한 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김다연은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공간을 디자인했다. 아버지와의 특별한 순간들 김다연이 대저택을 공개한 이후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깊이 감사하게 여겼다. 아버지는 뒤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하며 눈시효를 불켰다.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아버지의 말은 김다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번 선물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김다연은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집은 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전하며 팬들에게도 가족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효심 가득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팬들 또한 김다연의 진정한 마음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다연의 팬들과의 소통 김다연은 이번 집 투어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가족 사랑을 보여주고 그동안의 성공이 가족의 지지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가족을 위해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특히 김다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가족 중심의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다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 중심의 아티스트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녀의 효심과 가족 사랑은 팬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고 김다연이 단순히 성공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팬들과의 인터뷰 김다연은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팬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앞으로의 음악적 활동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김다연의 집투어 영상이 공개된 이후 많은 팬들은 그녀의 효심과 가족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팬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댓글을 남기며 김다연의 성숙한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김다연은 단순히 부유한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가족의 헌신과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김다연은 이번 집을 계기로 앞으로도 가족을 위한 더 많은 선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음악 앨범 작업에 몰두하며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다연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결론 김다연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표하기 위해 구입한 3층짜리 집은 단순한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다.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깃들어 있으며 그녀의 가족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느껴진다. 김다연은 이번 집을 통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그녀의 효심과 가족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트로트계의 신성으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김다연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김다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관계,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의 다음 활동이 어떻게 펼쳐질지 팬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